그 소품 담당자분 안목이 빼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슴 동물들끼리 한번 만나 안녕하세요 언더퀴즈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이거예요 이 요소하게 생긴 게 도대체 뭐냐면 레드 하이드로젠 1이라는 건데 사실 이 폰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중요한 거는 지금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1위 하고 있는 Don't Look Up 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에서 이 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장면 이 장면 그리고 이런 장면 영화 내내 나오는데 이거는 3D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촬영이 제일 특징적인 기계입니다 말씀드려야 되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사실 전면에 베젤이 위아래로 굉장히 넓은 거는 지난 2018년에 출시돼서 이기도 하지만 그때 기준으로도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 주로 이 위쪽에 듀얼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3D 촬영은 물론 얼굴 위치를 갖다 인식해서 홀로그램 3D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3D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닌텐도 3DS 같은 거에 들어가는 헤드 트래킹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는 기본적으로는 이 뒤쪽에 있는 듀얼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컨텐츠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친구 이름이 레드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카메라 제조사 레드가 맞아요 뭐 스칼렛이나 에픽 그리고 웹폰에다가 이걸 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니터링용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용 카메라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 뒤에 확장 포트를 통해서 더 강력한 렌즈를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과거형인 이유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카메라에 들어가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2D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4V로 아우... 이게 3D 모드인데 이렇게 촬영이 되면서 화면이 3D 모드로 바뀌어요 이거는 해상도를 반 토막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픽셀도 보이고 이 트래킹 기술이 별로여가지고 어지러운데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도 듀얼이라 전면 카메라도 3D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회사가 만든 제품답게 이쪽에 물리 셔터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자 촬영한 결과물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3D는 눈으로 보여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실제로도 이렇게 밝기가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지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픽셀이 좀 튀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눈이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도 이 헤드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마구 드는 대부분 3D 기술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특히나 좀 못 만든 3D에 가까워요 그래도 이유에서는 이 기술에 굉장히 진지했는지 여기에 콘텐츠를 구매해서 즐길 수 있는 여기 원래는 뭐 카테고리들이 있었어요 무비, 다큐멘터리, 스포츠, 라이브, 파퓰러, 섭스크라이브도 해가지고 콘텐츠 공급 스토어도 있었고 여기에 라이알로프트 스토어라고 이 3D 화면을 쓰는 앱 스토어도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도 앱이 거의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3D 폰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행이 주기적으로 돌아오죠 HTC에도 3D 폰이 하나 있었고 LG에도 옵티머스 3D가 있었고 삼성한테 뭐가 있었던 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얘도 똑같이 망했는데 이유들은 항상 비슷비슷하죠 첫 번째로 어지럽고 그걸 참고 쓸 만큼 유용하지도 않고 너무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고 그 모든 단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개발이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스냅저금 835 2018년에도 이미 스냅저금 845가 나온 상태였는데 스냅저금 835를 탑재하고 1200불에 판매를 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알루미늄 모델이어서 1200불이고 이걸 티타늄 버전으로 더 비싸고 더 무거운 걸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걔는 1600불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심지어 양산이 더 지연돼 가지고 기다려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알루미늄 버전을 하나 더 줄 정도로 좀 파란만장했는데 게다가 더 무겁다는 얘기가 나와서 만인데 기본 알루미늄 버전도 엄청 무거웠어요 284g이에요 지금 무게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2022년 기준으로도 284g은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인데 2018년에 284g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게죠 그래서 레드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이거 후속작 개발도 취소하고 이거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이 안에다가 3D 솔루션을 탑재한 라이아로프트는 이 지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긴 했는데 정작 제조사는 그냥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다시피 한 폰이 왜 영화에 뜬금없이 3년... 아니지 4년이 지나고 나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 영화의 소품 담당자한테 물어봤대요 일반적으로 쓰는 폰처럼 뭐 그냥 이렇게 화면 달리고 재미없는 폰 말고 독특한 거 없냐 그랬더니 딱 기다려 하고서는 이걸 한 무대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망해가지고 요즘 중국어를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니까 아 솔직히 튀기는 엄청나게 튀죠 일단 여기에 무슨 뭐 캐리어처럼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건 알루미늄 통짜로 뽑은 거인데다가 여기에 카본 5 패턴 들어가 있고 대문짝만한 레드 로고 들어가 있고 이쪽에 무슨 핀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 이건 뭐야 이거 잡고서 이거 누구 때리라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이거 이런 디자인을 보고서는 야 저거 튀긴 확실히 튀네 하고서는 영화에 출연을 시켰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 아마 다른 한 편이 더 있었을 거예요 이 레드폰이 출연한 영화가 거기다가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아이폰을 스폰을 받으면 악역은 아이폰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회사가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뭐 악역이고 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도 마음이 더 편했을 거고 싸고 많고 튀고 문제 생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레드 하이드로젠 1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거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은 AT&T 팟 사면은 회사가 기기를 포기해 가지고 언락 코드가 안 나옵니다 꼭 팩토리 언락을 사도록 하세요 제가 호되게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거 그 소품 담당자분 안목이 빼어나신 거 같아요 우리 가슴똥물리끼리 한번 만나... 여하튼 그 영화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런 이상한 폰드들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기 때문에 나 근데 왜 썼었지? 이게 좀 쌈박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거 나올 때는 4500mAh짜리 용량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앞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도 있고 저는 스피커가 앞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오른쪽에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는 것도 이 때는 많지 않았어요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소니 폰들 제외하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카메라만 만들던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었던 건데 거기다가 이 카본 파이버 옆에 이거 보면은 이쪽에 마치 나사처럼 생겼는데 일단 나사 구멍은 아니고요 이 H라고 써 있어 여기 하이조젠 1 로고를 갖다 여기다 넣어 놓은 이왕 우리 뒷면에 온 김에 여기 보면은 지금 카메라 이쪽에 금이 살짝 가 있죠 이게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 뭔지 모르겠는데 힘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어디 앞점이 잘못됐나 봐 그래 가지고 여기 깨진 매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부품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제가 수립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은색보다는 그냥 까만색 그 어두운 색깔이 좀 더 이쁩니다 아 살 사람 없다고요? 알았어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어... 돈 룩검에 나왔던 저 요소만 폰이 뭔지 궁금하셨다면 이겁니다 망했으니까 지금 이베이에서 얼마? 뭐 한 70불쯤 해요 궁금하셔... 궁금하셔서 사지 마세요 피해자는 저도 충분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뭐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